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여권 진영에서는 대선이 다가오고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스권을 좀처럼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묘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에 친여 언론으로 잘 알려진 노컷 뉴스에서 조차도 이재명 후보 앞에는 지금 커다란 4가지의 장애물이 있다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4면 초과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친여 진영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은 다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말 국민의힘의 당 내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나타난 이재명 후보의 연말 연초의 그 지지율 상승세는 최근에 다시 완전히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의 지지율 상승세는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라든가 당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 요인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안정을 되찾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윤해권이라든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야당 측의 지지자들 역시도 분열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해당 갈등이 수습되고 나서 다시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한국갤럽 측에서 지난 18일에서 20일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4%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33%로 오차범위 안에서 접점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의 그 내용이 있었던 작년 중순에서 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10% 가까이 벌어졌었지만 갈등이 수습되자마자 지금 1%대로 급속하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기간 동안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한국갤럽의 지난 7차례 정례 여론조사 결과 동안 31%에서 37% 사이에 박스권 지지율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42%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더라도 이거는 자력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얻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행보에 따라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더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한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용이 있던 기간 동안 빠진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무당층으로 가거나 안철수 후보에게 반사이익을 주지 이재명 후보는 거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특별한 감점 요인도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묘책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호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하는 지지율 박수권을 탈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혀 지금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민주당 대선,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행정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정책 공약 행보로 조금씩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대선이 치러질 무렵에 40%대 중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고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1일 날 야권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서 추경 마련에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35조원까지 키울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의 힘을 합해보자라는 이런 취지의 제안이란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제안에 본인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면 된다라는 식이었으며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데다가 국민의 힘하고 의견 차가 여전히 심한 상황이어가지고 현실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야당 압박용 정치 이벤트가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야권 진영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다면서 정치 공세용 포플리스트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온갖 공약을 다 남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약들이 전부 다 뭔가를 베풀겠다라는 선심성 공약이고 돈을 퍼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러한 재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이 내놓고 있는 여러가지 공약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두 배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거저거 전부 다 퍼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지 이재명 공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혀 지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수선한 당의 내부 상황도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청래의 봉의인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하고 민주당은 엄청나게 지금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고 정청래라든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불교계의 심리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참회라든가 심심한 사과에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 번 고개를 숙여가지고 사과를 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고 오히려 불교계 측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인사가 불교계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거를 정청래가 조용히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폭로를 해버림으로써 민주당 내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원한데 정청래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한 불교계에서는 정청래가 자기는 죽어도 탈당을 못한다 자기 사전에는 탈당하고 이혼이 없다라는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오히려 불난집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황교익과 같이 친여 지지자들에게 눈두장을 찍으려고 하는 친여 진영의 그 스피커라든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편을 들면서 지금 불교계가 오히려 너무한 거 아니냐 불교계를 때리고 나서가지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여당 진영은 종교계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차기 대선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보다도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섣불리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며 이재명 후보 본인은 이번 정권하고 선을 긋기 위해서 이번 정권의 부동산 실패라든가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 피해 지원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면서 현 정권하고 차별화를 나서고 있는데 이 정도 목소리로는 문 정부하고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또 송영길까지 이재명을 지원사격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정권교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친문 진영에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선을 긋는 모양새를 보여가지고 오히려 친문 성향에 지지층들의 반감을 사면서 여권 진영의 결집력을 저해시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재 이재명을 도와야 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도 이재명 후보라든가 송영길의 이런 차별화 행보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다면서 차별화 선거 전략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실까지 지금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를 저격하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재명과 송영길의 선거 전략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TV토론이 상승세를 이끌어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본인들의 바람대로 TV토론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김건희씨 녹음 폭로만 보더라도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지금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섣불리 이번 TV토론으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당 측에서는 아직 선거까지 40여일 정도가 남았고 결국은 국민들께서는 사소한 이슈 하나하나에 1위 1위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를 선택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여당 지정의 사정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수를 내지 못한다면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 후보는 추가 동력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эти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병에 제대로 사용해주신지 않도록 개 FINANCY!! 여러분의 유인은 소식이